2,000원 윈터 굿즈 안내입니다. 판매 시작은 12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오픈됩니다. 배송 시작은 12월 14일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판매 사이트는 탑스타몰입니다. 첫번째 상품 목도리, 두번째 상품 털장갑, 세번째 상품 털모자, 네번째 상품 백팩, 다섯번째 상품 찬투 인형, 여섯번째 상품 후두 집업입니다. 12월 23일 토요일부터 진행되는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향한 많은 찬스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3 2,000원 콘서트 찬스감사제의 공식 MD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12월 13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탑스타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해당 링크로 바로 가실 수 있는 링크는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있는 첫 댓글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